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과라는 것이 해야 할 시점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 그리고 오래된 일을 두고 무슨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문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그 기사는 짧은 기사지만 좀 뜬금없는 그런 사과 요청이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5월 14일자 조선일보의 김원중 기자는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당청 관계의 또 다른 뇌간 조국 사과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은 제목은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청와대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미 사과했다 김원중 기자의 취재는 아주 뚜렷한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기보다도 이와 같은 것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사적인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김원중 기자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라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실 다 지난 이야기고 당사자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당사자들이 소송 중인데 무엇을 갖고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초선 위원들이 좋은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순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를 붙이게 되면 좀 때가 덜 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철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과한다는 것이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과를 받는 사람들도 대단히 중요하죠 사과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2년 전에 일을 가지고 그때 사과했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무엇을 갖고 사과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또 당청 사이에 끌그러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을 감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당청 간에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는데 꼭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은중 기자의 기사는 또 계속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불거진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을 두둔하면서 한 몫으로 인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찬패 이후에 당 일각에선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 사과에 나설 경우에 청와대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저희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과를 하자는 측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초선 의원들 아주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고 또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주 노 분명히 아니다 이런 입장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다시 김원중 기자의 기사가 계속됩니다 최근 민주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갖고 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5월 13일 알려졌다 또한 김원중 기자는 민주당 서울시당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발간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조국 사태를 주된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고 그들만의 리그가 현 정권의 위선이라는 반응과 함께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당을 이끌던 이해찬 전 대표가 이미 사과하지 않았나 이런 반응과 또 이해찬 전 대표는 2019년 10월 여론에 밀려서 자진 사퇴하자 16일 만에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이미 사과를 피력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패배 보고서는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LH 사태, 세금 폭동, 조국 사태 등을 들고 있지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견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권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거짓과 관련되지 않았느냐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 계속 경제 상황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백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원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소주성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그런 크고 작은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과 이렇게 계속해서 얽히게 되니까 신뢰를 상실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정인을 쿡 집어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것을 좀 의도가 좋지 못한 속재양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냥 뒤덮는 그와 관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 행진에는 대통령도 가담했고 장관도 가담했고 또 당대표도 가담했고 또 원내대표도 가담했고 그 다음 법무부 장관도 가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람들이 다 하는 말 자체가 항상 거짓말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좌바 진영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고 이것은 개인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집단적인 그런 특성이나 집단들은 그런 일종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런 사건을 끄집어내서 특정 사건을 끄집어내서 마치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속재양을 삼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아직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다 또 타이밍이 이미 다 놓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도 짧고 세상살의 경험도 짧고 하니까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하게 보고 있고 또 초선 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원인에만 주목하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원인 그 밑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차리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건을 두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신뢰도 하락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지지도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매사를 진정성과 진심을 담아 사는 것이죠 진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부산물로서 자연적으로 지지도라든지 신뢰도는 향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사가 모든 것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다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뭘 얻기 위해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편이 한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무조건 우리 편은 옳다 이런 생각이 빼속 깊이 채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나 진심을 담아 사는 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오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보 사퇴를 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무척 고생을 많이 했죠 결국은 아내 되는 분 때문에 차관에서 장관이 되지 못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반응이 참 아까운 사람인데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진실된 그런 논평이었을 건데 청와대 반응이 박준영 고맙고 짠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 고맙고 짠하다 결국은 한 명 정도를 양보하고 체면 치료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다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계획이나 작전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박준영 고맙고 짠하다는 말도 그런 작전의 일환으로 해석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것도 거짓이란 큰 테두리 내에서 그런 발언들 청와대 반응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나 신뢰도나 믿음 같은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라 일을 하는 거나 회사 일을 하는 거나 개인의 삶에서나 간에 모든 게 다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것은 부산물이고 그 과정이 진실되어야 되는 거죠 관직이 그런데 그 과정이 진실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권도 하늘로 보나 땅으로 보나 바다로 보나 어디로 보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그런 기소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범계 장관 계속해서 그걸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 나오면 그 자체가 모두 다 그런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 눈에는 그게 진실되지 못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깎아먹는 겁니다 신뢰도나 지지도라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 의본들이 특정인물에게 사과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진짜 패배에 대한 근원은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과 그것은 선악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점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으면은 다시 또 민주당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패배가 선거가 패배하게 되면 원인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볼 직시하는 것도 바로 거짓과 이별할 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을 때 가능한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5월 12일 날 정세균 이번에는 2천만 원 준다 이 내용을 보고 임극정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1인당 1억 원씩을 모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직장이나 회사를 만들 생각은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상황 판단 무능은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지적에는 나라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입해서 그냥 먹고 치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달리 나라가 돈을 사용하는 데는 1억 원이 투입돼서 고용이 늘고 재화 생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국민들에게 이전 지출 성격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의 재정 지출은 1원이 투입되게 되면 국민 경제의 성장에 0.2원에서 0.3원 정도를 기여하게 됩니다 이른바 재정 성수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민간 투자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가 주도하는 썸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원 낭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근혜장의 상속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12조 원이라고 해야 정부가 세금을 거둔 다음에 정부가 이전 지출을 하면 복지성 지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이 자본축적을 통해 가지고 생산적 용도의 확대 재생산에 기업활동에 투입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더 많은 국민들이 현재 뿐만 아니고 미래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가 있으면 확대 재생산과 자본축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현재만 이렇게 주목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임극정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간단하게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